나는 우노쇼마가 중장으로 돌아올거에요. 경기에서 좋은 상황에서 잘생겼어요. 일본의 우노쇼마가 빙판 위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레이트 스프릿 실작부터 엄청난 비트인데요. 깨끗하게. 단어래요. 역시 우노 쇼마의 캔틸레버. 지난 시즌 갈라 프로그램으로서 선수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작품이었다고요? 네. 또 한 번의 강한 비트. 엄청나게 강한 비트. 강렬합니다. 미트가 얼마나 큰지 온몸이 저희도 울리고 있어요. 심장이 엄청 크게 뛰고 있습니다. 멋진 연기를 보여준 우노 쇼마.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듯한데요. 챔피언이지만 여전히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 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노 쇼마의 선수 자신의 건강을 건강해지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피겨스케이팅이 이렇게 강직한 선수가 됐습니다. 힘찬 무대. 우노 쇼마의 무대를 봤습니다.